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둔 얼굴 괄사 마사지랑 괄사 추천 영상을 요즘에도 찾아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괄사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메디테라피 숙사의 괄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는 올리브영 세일 소식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게 됐어요. 특히 몸이 잘 붙는 분들이나 근육이 쉽게 뭉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숙사의 괄사 특징과 사용법 그리고 올리브영 행사 소식까지 전달 드릴게요. 우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메디테라피 숙살 괄사이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시면 사이즈가 꽤 크고 되게 묵직한 편이에요. 압이 강한 편이라서 좀 더 힘들이지 않고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보통 얼굴 전용 작은 괄사가 많던데 메디테라피 숙살 괄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건 이제 두피 마사지랑 배 마사지 그리고 어깨랑 겨드랑이 마사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어깨 마사지인데요. 제 승모근을 만져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거 돌이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딱딱해요. 지금은 좀 담 걸려서 더 올라와 있긴 한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북목도 있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더 올라오고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 숙살 괄사를 정말 잘 사용하는데 일단 이 S포인트로 어깨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마사지를 한 다음에 유난히 이렇게 탁 걸리는 부분이나 좀 더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C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 C포인트 부분으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어깨가 좀 더 쉽게 말랑말랑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면 힘 많이 들이지 않아도 손으로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두드리는 거는 이제 별로 느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두드려서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보느라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S포인트로 이쪽 앞쪽 쇄골이랑 어깨를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 앞부분도 근육이 되게 쉽게 못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림프절 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겨드랑이도 되게 쉽게 붙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물결 부분으로 겨드랑이를 살살 쓸어줍니다. 근데 이 겨드랑이에 사용해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가 되게 민감한 림프절이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마찰이 심하면 이 얇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반팔 같은 거 입고 그 옷 위로 쓸어주는 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이 너무 안 깰 때나 머리가 좀 땡길 때 그리고 얼굴이 좀 많이 부었을 때 꺼내서 물결 포인트 또는 돌기 포인트로 두피 마사지를 해요. 이 돌기 포인트가 물결 포인트보다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이 있어서 자극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돌기 포인트로 이렇게 쓸었다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면 돌려서 물결 포인트로 이렇게 쓸고 물결 포인트로 이렇게 쓸었는데 뭔가 아쉬운 것 같다. 그러면 또 돌려서 돌기 포인트로 이렇게 쓸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확실히 잠도 되게 금방 깨고 얼굴 붓기도 좀 쉽게 깔아앉아요. 그 다음으로 잘 사용하는 게 이제 배 마사지인데요. 제가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잘 때쯤 되면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이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 물결 포인트로 배를 살살 쓸어줘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쓸어서 마사지를 한 5분 정도 하다 보면 속 더부룩했던 게 되게 금방 깔아앉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래 걸어다닌 날 다리가 필요할 때 다리 마사지를 하는데요. 일단 이 지하 포인트로 발바닥 가운데 이 부분 용천이라고 하죠. 여기를 꾹 눌러줘요. 그 다음 물결 포인트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고 C포인트 아니면 지하 포인트로 무릎 바로 밑에 푹 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꾹 눌러주면 다리의 피로도 금방 풀리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보통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발목 앞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발을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 앞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이 피곤할 때에는 발목 앞부분도 이 C포인트로 살살살살 쓸어주면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마사지하면 사실 실제로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손으로 만져보면 마사지를 안 한 쪽은 약간 땡땡하고 마사지를 한 쪽은 좀 더 확실히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뚝 안쪽이나 허리 라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군사를 좀 정돈하는 듯한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마사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깨나 두피 뭐 이렇게 근육이 뭉치고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하고 뻐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더 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디테라피 속살 갈사는 올리브영 후기도 정말 좋고 유명하기도 하고 활용도도 높고 이게 집에 하나 있으면 집에서 그냥 전신을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용 갈사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할인을 잘 안 하는데 올령 세일 때만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저는 메디테라피 내구성이나 활용도 이런 거 생각하면 정가도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세일 때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분들이나 특히 이렇게 강력한 압으로 마사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올리브영 세일 때 꼭 이 메디테라피 속살 갈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추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오늘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